갑시다 몰라 나도 닥쳐 어 잠깐만 아 오른쪽에 그 위도우를 조심하세요 위도우를 원래 막판이 좀 빡세 막판 아 궁찼는데 궁찼는데 이거 이거 기다려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고 아 이거 너무 무리한데 근데 솔직히 위도우메이커를 한조로 잡는게 쉽지는 않을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리프 한번 할까? 어 그럴까요? 한번 궁은 남았거든 일단 오세요 일단 왔어요 일단 우리팀 라인하르트까지 기다려 라인하르트 그래야되겠거같애 어 내가 궁가 어디어디어디 자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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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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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궁 개나이스 궁 개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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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밀었어 다밀었어 그렇지 용광로 용광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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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렸다 한타의 정석이였다 한타의 정석이였다 아 진짜 한조가 이렇게 졌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한조를 무시하지 마십쇼 어 진짜 잘했어 야 야 그리고 마지막에 봤냐? 나 진짜 궁 궁 들어가는 타이밍 아 좋았어 솔직히 그게 그것도 좋았어요 왜냐면은 어 죽어 덕분에 내가 딱 정면에서 죽을 수 있었으니까 아 아 아 아 진짜 제니아타는 한타다 네 이건 진짜 어 찍어줘야돼 어 어 고생했어 형들 한 명만 찍는데? 야 처치 20팬데 한 명도 안 찍어주는데 맹치님을? 한조로 한조로 처치 20팬데 얼마나 대단한거야 아 인성들 2 2